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숨겨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사용자가 여행지나 모임의 특색에 맞게 직접 문제를 만들고 포상과 벌칙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에 설레는 마음을 일하면서도 느끼고 싶었다는 이성우 대표. 낯선 장소에 간드는 설렘과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같이 할지 계획하는 과정이 설레는 요소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이 모든 걸 앱으로 구현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회사 워크숍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협동심도 높아지고 경쟁심도 붙어서 아주 인기할 겁니다. 여행코스 상품과 체험학습 콘텐츠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게 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던 게 간편한 공부처킹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총 6개의 팀으로 나누어 랭킹전을 즐겨봤는데 즐기는 동안 어릴 때 추억 속의 공부처킹을 통해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신선했고요. 처음에는 현장에 직접 게임 기계를 설치해서 앱과 연동해 사용했습니다. 기계가 크다 보니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크는데요. 광주의 게임 프로그램 회사 직원들과 뭉쳐서 게임성을 더하고 또 앱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저희 어플을 모든 각 세계에 있는 모든 곳곳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플을 써서 어떤 이벤트 때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또 꼭 지참해야 될 소프트웨어로 좀 어필을 해서 어떤 그 이벤트에 재미나는 어떤 게임으로 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서 최근엔 영어권 30개국의 에블레본에서 세계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중국과 일본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까지 잔악하는 게 목표라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이 뛴다였습니다.